여기 이수분 거미들이 아주 차질을 했구만 파란보석이다 파란보석 나도 이제 보석 꽤 많아가지고 한 10개 10개씩은 있거든여 그래가지고 불 불 지르면 거미들 다 죽나 아 저거 거미 집에 옆에 있냐 불 지르고 싶은데 결과는 안 죽어 아 아 아 아 음 음 자 다 돌았지 여기는? 다 돌았죠 이쪽 가보자 이쪽 가보자 이제 돌상 가는구나 이제서야 돌상 가네 나무가 이런 틀에는 뭐야 나무가 종류가 좀 있어 두 종류 정도 그거 아시나요? 저 블루도 정신력 10 채워주더라 구워서 먹으래 아 아따 돌 많다 돌 돌 많으면 해물건가 캐 캐 캐야 되는데 빨리 금방 캤죠 어 어 얜 넌 뭐냐 어 얘 혼자 여기서 뭐하냐 얘 얘 죽일수도 있나 아 톨버드 일단 일단 뭐 하는거 두번째 치고 아 아 네 공격력이 꽤 되더라 아니 웬만한 애들은 저건 저건 쟤한테 싸움보처놓으면 한대만 띡 때리면 죽더라고 애들이 한대빵 때리면은 그냥 눈알에 맞으면 죽어 진짜 웃겨 빼내는거 폼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냥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요기 뭐야 정신료 어 요기 그거네 어드벤처 도워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진짜 별 필요가 없어 이거 이거 말고 무기도 텐타클 무기도 좀 많이 얻어야 되는데 가면은 죽 죽 뭐야 살아 돌아가야지 죽으면은 그냥 죽는거라며 저거 부활인형 있어도 난 그렇게 들었는데 무섭던데 아 그래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어? 어딨냐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확실한건 아니고? 아 그럼 안해 그럼 안해 그럼 안해 맨홀중식님 어서오세요 맨홀중식님 안녕히 가세요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 뭘 함께 해야되나요? 고스타메 고스톱이나 한 번 칠까? 시청자와 함께 고스톱 한파 나 엔게임인가? 그런건데 범위가 군대군대 했네요 범위가 군대군대 했네요 어휴 같이 다니는 범위들 몇방 때리면 죽을 놈들 이거 그런건 내가 안해 어? 황금이 여기 왜이렇게 많아? 이거 죽고만 다녀야되겠다 아이고 죽고만 다녀야되겠다 아직은 귀찮고 지금 지금은 뭐 다 삼난대도 그냥 다 죽이면 되죠 뭐 걔도 뭐 겁나 약한 놈들 많이 늘어났네 어휴 여기 되게 많이 늘어났네 그럼 이제 여기 불찌우해 가는건선사야? 귀찮긴하잖아 지금 여긴 건들 Forum 도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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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인벤토리가 가득 차지 않았니? 그러네 음.. 꽃을 왜 갖고 있는거야? 음.. 여기만 돌아보면 음.. 근데.. 네.. 황금이 있네 야.. 뭐.. 거미집은 거미줄로 미로를 해놨어? 미로를.. 거미.. 거미줄로 미로를 해놨어? 미로 찾게 해놨어 길을 찾아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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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타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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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있나? 텐타클 잡을 수 있나요? 자기가? 그 녀석 무슨.. 패턴이 있나? 이게 되게 안보이더라구요 패턴이 뭐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샴푸 하... 하... 아 여기 테라이스요? 제가 그 뭐야 한번 잡아봐야겠네 텐타클은 내가 유일하게 여기서 못 잡는게 텐타클 못잡아본게 텐타클하고 톨보드거든요 아아 맨 처음에는 퇴각하고 그 다음에 두대타격 퇴각하고 두대타격 아 둘 때리면 맞아요 한대 한대씩 때려야돼 이게 텐타클 그 네고도도 장난 아닌거 같은데 한참 때려야겠네 일단 패턴을 좀 공략을 해보려고 지하가서 저 연료좀 따갖고 와야되겠네 그 그 버섯 그건 상해가지고 따놓으면 오래 버틸수가 없어 금방 상하더라구 패턴을 연구를 한번 해볼까 텐타클한테 일단 돌좀 캐고 최우선 돌이야 지금 자 음 다 밝혔죠 여기 안 밝혀네 일단 돌 캐고 가죠 방어구는 기본적으로 두개 세개 방어구 두개 모자 하나정도는 가져가야지 여유분으로 아 이거 너무 많이 남는다 풀 플린트 플린트가 먼저 조약돌인가요? 이건 너무 많이 남는다 이거 창만들때 아니면은 별로 쓸모가 없더라 창 같은거 만들때 빼고 헨델과 그레텔 나는 내 갈길에 돌을 뿌려놔서 내가 갈길을 뭔 개돌이야 파란색 보석이요? 아 이거? 니틀에 이거 왜 쓸모가 없어요? 왜 쓸모가 없는거지? 야 너 음식 왜이렇게 금방 상하게 하냐 얘 뱃속에만 들어가있으면 아주 그냥 음식이 그냥 초고속으로 바로 싹 달아 초고속으로 나무하나 버리지 이거 불에다가 넣으면은 황금되는거 아니야? 이 용광농 같은게 있어서 뭐 쓰는데가 전혀 없어요 이거? 전혀? 그냥 돼지 갖다주면 뭐 하잖아 새를 먹이거나 이거 어때 쓰는거지? 니틀에 니틀에가 뭔 뜻이예요? 이게 뭔 뜻이예요? 영어로 해석하면 루싱님 어서오세요 몇개만 더 키고 가고싶은데?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캐져 가는 길에 금방 캐 이게 많아 보여도 금방 캐 많아 보여도 금방 없어져요 불은 늘어나는게 아니라 불은 늘어나는게 아니라 아 나이스 너 톨보드 넣어 씨 가 지금 야 이거 상악있다 가자마자 뭐야되나 하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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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깝네 하운드 나왔네 저소를 들었어? 하운드가 온다고 빨리 가야돼 하운드 하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넣어놔 아 다 상황있다 야 언제 이렇게 됐어 야 잠깐 나가던 사이에 야 이건 너무한데 돌을 또 어디갔지 아 돌땡이 아 몰라 여기다 넣어 나무땡이 어디냐 됐지 하나 넣고 돌땡이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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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넣어 놓고 기어가 어딘데요? 기어 넣어놓고 기어 어딘데요? 덮고서 넣어놓고 아악! 됐지?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콕콕콕콕콕 아아아 나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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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딨지? 아 맞다 그것도 다 부서졌지 아 다 부서졌지 맞다 아멘 으 으 으 으 으 으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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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썼네 이거 저거 잡으면 안 돼요? 이거 잡으면 안되는건가? 나부도 잡고 나비 또 나비 나와 나비 저리다 나비 나비 나와라 나비 아 나 지금 비 그 비 그거를 만들려고 벌폭탄 지하 2층 동굴을 향해서 나비 나비 나와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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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너 거기서 나비 오지마아 안 돼 오지마아 빨간색 벌 오지마아 넌 필요가 없어 넌 쓸데가 없단 말이야 나비 어디갔어 나비 위쪽으로 날아갔는데 너 집에 들어갈 나비 나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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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도망가야겠다 많이 도망가면 집에 들어가 그쵸? 라비나를 3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3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올려놓고 3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나뭇가지 공존 다 들어갔어 3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5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2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cos 나무짝.. 나무때기 또 나무때기가 많이 필요하구만 벌폭탄 또 나무짝 상자하나 더 만들어 벌폭탄 상자 벌폭탄 상자 다 비겨봐 벗길 벗기 벗감 벗 leak 벗기 벗기 아 이거 왜 푸셔 저거 참 이거 만들어야지 저거 만들죠 저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폼으로 이거 하나만 놓으면은 어떻게 되나 하나만 놓으면 하나만 놓으면 그 안되려나 감동해 하나만 놓고 해볼까 하나만 놓고 해볼까 하나만 놓고 해볼까 그 그냥 랜덤으로 떨어지려나 잠깐만 아 이거 다 어떡하지 일단 어 아니 이거 이거 지금 잠깐만 이거 이거 이게 급한게 아니다 지금 이게 급한게 아니야 지금 음식이 난리가 났어 저거 돼지야 너 말고 야 돼지야 아 이것도 다 뜯어 아니 얘가 늑대가 돼야지 늑대 돼지가 돼야 되잖아요 아 저거 뭐야 아 저거 뭐야 근데 괴리는 한번 먹고 안먹던데 너 압어봐 안줘 근데 늑대 돼지는 몇십 개를 다 먹더라고 에 에 이렇게 하고 오우 똥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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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핰 우와, 똥봐! 똥이 엄청 겹쳤어 똥이 엄청 겹쳤어 와아... 똥봐 똥이 엄청 겹쳤어 야 니네네 일단 고개로 만들지 나머지는 달걀로 만들고 어 배고프네 야 니네네 야 니네네 야 니네네 야 세스터 이용해서 어어 일단 일단 넣어버려 넣어놓고 달걀 만들어 보는 mudar 어? 어.. 최소는.. 어 드래곤.. 어떡하지? 드래곤파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드래곤파이 다 만들어 오빅 용과시아도 지금 엄청많아가지고 너무 많아 용과시아도 지금 나무도 빨리 해야되는거 또? 나무 또 해야되는거 나무 아무튼 무슨 짓 왜 이렇게 빨리 달어 농장 늘려야죠 지금 부추기 테셋 테셋 소스 이때 나무도 해놔야돼 지금 나무 많이 자랐겠지? 또 넣어놓고 어 어 어 코박스야 어 어 어 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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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호박스야 이거밖에 안줬어? 아 너무한데? 아 저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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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다결비레빠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어 그렇구나 이거 뭔데 이렇게 요리를 오래 하냐? 아 측면줄이 어디 그럼 이게 야채로 쓴다는건데 어디서 사놔두고 뭐야 뭐야 아 좋아 달걀 구워서 주면 되는구나 그 생각은 전혀 못했네 헉 덜이 너무 많은데? 어어 어어 너무 왔어 고마워요 쟤네들 계속 잡아도 계속 있는거 같은데 왜지? 너무 빨리 채워지는데? 아이고 빨리 안잘하나? 그동안 저거 나무대기하고 저거 빨리 좀 뜯자 많이 썼어 벌써 어 이거 6%밖에 안되네 나는 그냥 달걀을 그냥 막 줬어 그냥 잠시만요